Hey, Wanna Listen To Some Tune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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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나홀로 한번 집을 조금 꾸며볼까? 한번 살짝? 해보려 했던 거 물벽이나 만들자 그래서 가운데 무한물 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오! 홀리! 아! 이렇게 하고 홀리! 아! 이렇게구나 이걸 다 계단으로 바꿔야되는거잖아 에론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는데 겁나 노가다라고? 이 정도면 마크에서 노가다 also 겨우 이 정도가지고 어어어, 잠깐만 아! 됐다 상자 비긴시티 아아아아, X됐다. 한 번 넘치니까 망했어. 한 번 넘치니까 X망했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블로그로 막아야 되나봐, 또 이거. 블로그로 막아야 되는 거 같네. 안 돼. 돌겠네, 이거 어떡하냐? 아, 무한물이야. 웅크리고 양동이 하라고요? 그럼 또 달라요? 오, 마크 대백과사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렌님 들어왔을때면 좋겠어요 오오 별론데? 어? 어 잠깐만 왜 어어 어어 잠깐만 왜왜왜왜왜 왜지?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피키니시 뒤동했어 다시 해야돼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개극혐이네 이거 진짜 한번 뭐가 잘못되면은 대공사해야돼 아 무한물 우야호 됐다 오케이 테두리 다했어 사고 나서 또하자 첫번째는 계단을 먼저 설치 아우 되게 힘들다 하하하하하 마크가 초딩들 시키면 좋은거 같애 이긴심 기르기 좋은게임 같애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한번? 어엉 어엉 대략 이런 느낌이라는거야 좋아 올리 씨 잇 오오오오오 오호호호호호 오오오 물벽이야 물벽 어 뭔소리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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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어 왜 아 어 여기 왜이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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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비키니isan 지스 크크 야 원래 이런거라고 하는거면 안될까 에렌님한테 원래 이렇게 하는거에요 하면서 으아아아아아아아 멈추면 안된다 모서리가 제일 중요해 똘킹님 이거 왜이래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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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잠깐 막 딴데 밖에 나가있는데 에렌님 혼자 어... 뿌르키님 집에 물이 넘쳐요 와к 어디까지 그거 왜 만지려요 그걸르 아아 잠깐만x3 잘못 설치한 거야 아니 이런 뭐가 문제여 물 왜이래 또 저러네 이거는 덕고 발랄 수 있을거야 아 뭔가 물이 이상해졌는데 뭔가 물이 여기 물 다 파야겠는데 아니 보통 불이 나면은 119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난리 나면 뭘 불러야 되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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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밖에서 한번 가 아 이거지 요거세 요거세 아 오 깜짝아 아 감싸야 돼 오 그거 떤 아 변했어 물이 변했어 하 이거 한번 실수하면 물이 지랄라네 이렇게 그냥 아 이딴물이 세상에 어딨어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설치한 거야? 제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래? 아니 이거 왜 이래? 아 진짜 돌겠네? 아 진짜 이거 왜 이래? 왜 그래? 왜? 뭐가 문제야? 진짜 미치겠다 야 여기도 다시 해야 돼? 모두 참 소정돼! 네 선장님 잘 안 들려요 아 잠깐만 왜 왜 왜 아니 왜 아 막 그 물건 깠네 컨트롤 플러스 Z를 누르면 이전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다 빼 늦는 것도 고생인데 그냥 뛰고 나면 용암 붙죠 그 사람 미친놈아 옵시디언대 흑요석으로 변해 미친놈아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불 붙는 것 같아 집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붙어 물이 붙어 뭐야 니는 안거죠? 그 때문에 이거 망하려고 분명 양은 영향 없는데 근처에 못 있으니까 재수없어 어 어 했다 어 우와아아아아아 개특이해 오 신기해 오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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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신기 희뎌 어 저거 으아아앜уск만...야... 너 왜그래 어어야아 왜그래 야 왜그래 불안하게 다 얻어야 되나보지 말자살한다 띄우uu 아이아ㅏ아아아ㅏㅇ!!!!! 잠깐만야야 너 왜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 añad 야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불안하게 다 얻어야 되나보지? 말 자살한다 됐다 말 이름은? 저게 불고기 키우죠? 헉! 돼요 이거 설마? 설마 이거 돼요? 오오오오 대박 아 잠깐만 이거 무섭다 이거 아 나 또 무서워진다 여기 PTSD 온다 저장해 저장 한 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여기 물을 없애고 됐어 뭐야 어딨어? 짭짭소리만 나는데? 뭐야 아 뭐해? 어? 지금 위로 올라가나보다 어 되게 끔찍한 소리나 아하하하하하 어? 안 나가는 거 같기도 한데? 아슬아슬하게 안 나가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 나가진 않아 일단 지금 보면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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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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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크 재밌다 혼자 하는데도 재밌다 하하하하하하 가야겠다 일단 집은 이렇게만 하고 뭐 2층을 짓든 지하를 짓든 그거 다 다음에 예외님이랑 하고 아 힘들었다 아 배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